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배그 신규 맵 론도 탐방하고 그리고 신규 피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왼쪽 봐봐 왼쪽! 저기 아바타 아니에요? 와 저기 오른쪽에 빌딩 봐보세요! 자 내려! 와 이게 사람이 오면 이 세 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? 여기다가 두 쪽 어 깃털 같은 거 날라간 거 같은데 깃털이 사망으로 날라간 거 같아요 어 여긴! 잠깐만! 스톱!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! 우와! 이야 이제 다리 전체를 그냥 이걸로 해놨구나! 대박이네! 자 이번에는요 미니 버스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미니 버스를 막아라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컨텐츠 미니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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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방금 잘라갔어요 야 쐈어 쐈어 야 저기 뭐야 저기 두 대 또 날라갔어 오케이 좋았습니다 와우 오 여기가 부서지는 대나무네요 오 싹 뱉니까 그냥 그냥 쓰러지는데 프라이팬 어? 와 프라이팬 안돼 오 마태채도 돼요 마태채 오 야 마태채하고 납만됩니다 쏘세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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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red 출발 철 토 VERB 자 두번째 컨텐츠는요 대나무습 한방위 없애기 컨텐츠 자 흩어지세요 자 이런통 가겠습니다 기름은 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렇게 아 잘났습니다 자 준비 자 마지막 연료통 다 던지고요 자 C4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지세요 네 골고루 골고루 다섯개 안 던져주세요 다섯개 던지자 줄거 같아 하나 둘 셋 가자 오케이 BS 이랬는데 요리 되십니다 오케이 GG 뭐 이정도면 거의 대남무습 없애기 성공입니다 아 좋았어요 GG 와 안 들어가지나 오구나 어 그냥 뭐 똑같이 생겼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쪼끄매 안에 들어오니까 건물이 너무 쪼끄만데 완전 쪼끄매와봐 야 왜 이렇게 작아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봐봐 내 몸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